어떻게 말씀하십니까? 막내야, 난 너 한 번 보고 싶다. 엄마한테 연락 한 번만 딱 해다. 어째 이렇게 엄마를 잊어먹고 그렇게 안 나타나니, 엄마도 한 번만 보자. 뭐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, 너 한 번만 보는 게 엄마는 다 아니다. 엄마 한 번 보라거라. 또 해요? 네, 다 하셨어요? 네, 다 하셨어요? 네, 다 하셨어요? 네, 다 하셨어요?